안녕하세요 루나틱사이클링입니다 자전거를 좀 탄다는 사람은 다 아는 그 브랜드 휠셋 하나로 브랜드 가치의 정점을 찍었고 클리스쥐도 편하고 성능 좋은 걸로 유명한 마빅에서 새로운 최상급 빕숏을 출시했습니다 이름부터 설레는 마빅 코스믹 얼티메이트 빕숏 소비자 직판을 통해 유럽 현지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 가격 43만원에 최상급 빕숏을 41% 할인된 249,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행이나 직구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 마비코리아 수입사 EXO에서 유통마진을 싹 빼고 소비자 직판으로 진행하는 정식 판매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코스믹 빕숏 44% 할인된 155,400원에 동시 구매 시 10% 추가 할인된 347,000원에 구매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전거를 탈 때 입는 옷은 위에는 저지, 아래는 빕숏 뭐 저지야 사실 아무거나 입어도 라이딩 자체의 편안함이나 퍼포먼스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빕숏은 아무거나 주워 입었다가는 한 50km 지나고 나면 쓸리고 조이고 불편하고 페달링 할 때 허벅지 간섭나고 특히 그 안장통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의 저지는 예쁜 거 골라 입어도 오늘 좀 탄다는 날이다 장거리 코스다 싶으면 무조건 손이 가는 빕숏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거 가장 편안한 거 입어야 하는데요 그때 제가 입는 게 바로 이 마비코스믹 얼티메이트입니다 제가 이 마비 빕숏을 좋아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어찌 보면 좋은 빕숏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인데요 가장 먼저 안장통을 없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빕숏을 고를 때는 가장 먼저 패드를 뭘 썼지 확인하는데요 빕숏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패드인 만큼 어떤 회사의 제품, 어떤 레벨 패드를 사용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마비코스믹 얼티메이트의 경우 역시 마비계 최상급 빕숏답게 어설라이트 사의 가장 좋은 패드인 에르고 컨택트 패드를 사용했습니다 어설라이트 여기는 원래 나이키, 아디다스, 호카 등 수십 개의 메이저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기능성 깔창을 만드는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러너의 몸무게가 순간적으로 전해지는 그 발바닥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기술의 정점을 찍은 브랜드, 어설라이트 여기에 마비기, 자기의 최상급 빕숏에 들어갈 최고의 패드를 주문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에르고 컨택트 패드 세 가지 밀도로 구성된 닫힌 구조 패드로서 어설라이트만의 고성능 메모리 폼이 포함되어 있어 부피를 줄여 안장과의 밀착감을 높이면서도 타사 표준 패드보다 20% 이상 높은 충격 흡수율을 보여줍니다 추가적으로 통기성이 좋으며 내부 습기를 빠르게 밖으로 빼내주는 기능성까지 갖추는 패드이죠 빕숏을 고를 때 중요한 점 두 번째는 바로 근육 지지력입니다 라이딩 할 때 근육은 생각보다 정말 많은 수축과 이완 그리고 노면의 진동으로 인해 수천번의 흔들림이 발생합니다 근육이 흔들리면 피곤해지는 건 당연한 점 그리고 우리가 라이딩 할 때 테이핑까진 하진 않더라도 매번 입는 이 빕숏이 허벅지를 단단하게 잡아준다면 페달링을 할 때 보다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텐데요 마비 코스믹 얼티메이트 빕숏은 유럽의 페이엔사의 고기능성 신축성 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리아미드와 엘라스테인이 7대3으로 섞인 원단으로 엘라스타인실을 폴리아미드로 두 번 감아 돌아서 만들었고 깃털처럼 가벼운 무게, 약간 바삭거리는 고급스러운 기능성 원단의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근육 지지력이 정말 좋아서 지가 나는 것까지 방지해주는 느낌입니다 지난주 정령치도 이 마비 코스믹 얼티메이트 입고 정말 편하게 숑숑 올라갔다 왔었죠 마지막으로 마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중성 빕숏과 최상급 빕숏을 나누는 건 역시 제품의 마감 퀄리티가 자화하는데요 코스믹 얼티메이트가 일반 코스믹 빕숏보다 비싼 것도 이 마감 차이에서 극 값어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랫단 밴딩 부분을 보면 정말 깔끔하게 레이저 커팅이 되어 있고 안쪽은 실리콘을 촘촘하게 처리해서 말려 올라가거나 라이딩 중 돌아가는 일을 반지했습니다 탄력이 좋으면서도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이 좋은 어깨끈도 좋았고 원단 끝단이나 접합부에는 이렇게 추가 마감을 덧대어서 슬림이나 불편함을 정말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하면 원단의 내구성도 더 좋아져요 안장패드 끝부분도 거친 부분 없이 마감이 좋아서 패드크림 바르지 않아도 편안한 라이딩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입은 빕숏은 마비 코스믹 얼티메이트 제품이고 현재 249,000원에 할인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상급 소재와 패드로 장거리 퍼포먼스 라이딩이 필요하다면 이 마비 코스믹 얼티메이트 하나 드리는 거 정말 후회 없으실 거고요 만약 좀 더 가성비 좋은 빕숏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마비 코스믹도 좋을 거 같아요 M사이즈 샘플을 받아서 직접 입어보고 라이딩은 하지 못했지만 정가 278,000원에서 44% 할인 등 155,4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최상급 패드 또한 똑같은 제품이 들어있거든요 원단의 신축성이 조금 다른 느낌이고 심실링 등 마감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할인해서 15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다면 이거 안 입을 이유가 없을 상급 빕숏의 느낌을 보여줍니다 저도 센터 갈 때나 로라 돌릴 때는 이거 한두 벌 더 사서 편하게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제품 구매 링크는 아래 댓글에 마비 코리아 스마트 스토어 주소 달아두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여기서 더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보시고 이제 더운 여름이 되어 빕숏 하나 구매하실 분들 편하고 퍼포먼스 좋고 땀도 금방 마르는 최상급 빕숏 마비 코스믹 얼티메이트 할인받고 구매하시는 거 어떨까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굿모닝 라이세이프 라이세이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